역사조무사 황연필은 요새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승만 영화 건국전쟁의 여파를 막아보겠다며 나선 것까지는 좋았는데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요란해도 너무 요란했습니다. 그의 무식을 드러내므로 보수 매체에서는 황연필을 사방에서 난타했으며 현재 진행형입니다. 황연필을 무자비하게 팩트로 때리는 자들은 대표적으로 박종인 기자와 젊은 보수 그라운드 씨가 있습니다. 궁금할 것입니다. 대체 왜 황연필을 구하러 달려오지 않는지 왜 아무도 지원 사격을 안는지 그러나 그를 제외한 다른 자파 인사들은 다 압니다. 그동안 우익의 지적 게으름 덕분에 날로 먹었던 반 이승만 논설이 이제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황연필은 말마다 팩트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역사조무사 황연필에게는 팩트가 없습니다. 황연필을 사실의 기반에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은 신문연재 땅의 역사로 유명한 박종인 기자입니다. 박종인은 황연필의 건국전쟁 반박 동영상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그를 추궁합니다. 이미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 두 개만 간추려 소개합니다. 먼저 황연필이 주장하는 이승만의 라디오 방송입니다. 자기는 대전으로 도망가 놓고 서울 시민들에게는 거짓 전황을 전하며 서울이 안전하다고 말했다는 설명입니다. 박종인 기자는 황연필에게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소개하거나 1차 사료를 전혀 읽지 않았거나 혹시 읽고도 그랬다면 영어 독해 실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로 일단 가볍게 한방을 먹입니다. 이승만의 해당 연서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미국 해외방송 감청부에 감청기록이 있는데 이승만의 연서를 받아 적어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 문서를 보면 이승만은 국군이 의정부에서 패해 적군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힙니다. 원조 작전이 진행 중이라는 메가더의 전보도 공개합니다. 그리고 적을 피해 피난을 가는 상황은 당연하지만 용맹하게 싸워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용기와 힘 그리고 결단력을 보여야 세계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감청문 어디에도 황연필이 말한 지금까지 잘 싸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 같은 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강다리 폭파도 황연필이 거품 물고 이승만을 씹는 주요 소재입니다. 황연필은 코리안타임스에 실린 한 기사에 등장하는 프랭크 기부니의 당시 증언을 인용합니다. 우리 앞에 있던 트럭에 타고 있던 군인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은 자와 죽어가는 시체가 다리 위에 흩어져 있었고 민간인과 군인도 있었습니다. 혼란이 완료되었습니다. 부상자들과 죽어가는 이들의 비명을 배경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필사적으로 다리를 뛰어내려 밤하늘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얼핏 봐도 참 이상한 문장입니다. 죽어가는 시체는 뭐며 혼란이 완료되었다는 또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런 해괴한 문장을 접합니다. 이 대목에서 박종인은 황연필의 치밀하지 못함과 영어 실력을 안타까워하며 기사의 원문 해당 부분을 직접 번역기에 돌립니다. 이 기사에 실린 황연필이 인용한 대목입니다. 이걸 미제 구글 번역으로 보니 정말 황연필이 인용한 것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제 구글 번역을 다시 보면 수많은 난민들이 필사적으로 다리를 뛰어내려 밤하늘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는 다소 시적으로까지 보이는 문장의 올바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허둥지둥 달려 다리에서 빠져나가 어두운 밤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황연필의 영어 실력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문을 아예 읽어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걸 팩트라고 들고 온 황연필은 용감한 것일까요? 무모한 것일까요? 바로 이게 자액진영에서 지원 사격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옹호할 때 무작정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집니다. 죄다 틀린 팩트만 늘어놓은 사람을 돕겠다고 나설 사람은 없습니다. 황연필을 옹호했다가는 똑같이 바보 취급을 받고 그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황연필은 앞으로도 쭉 혼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류는 쌓여서 산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황연필씨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와서 물러서면 쪽팔리잖아 안 그래? 예전에도 6.25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 해놓고 꿋꿋하게 버텼는데 미제국을 번역기 황연필 멍청한 100만명 구독자의 체면을 걸고 기계와 자존심을 지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